오늘은 국학과 여러 해사리풀로 최장애 좋은 산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숙은 전국 낮은 산지 풀밭에서 많이 자생해 있고 높이 2미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옛부터 시골에서는 나시나 연장에 닫혀서 피가 날 때 산숙을 짓니겨 바르기도 했으며 코피가 날 때는 손바닥으로 비딤 다음 코에 맞고 있으면 곧 멈추게 됩니다. 봄철에는 어린 순을 뜯어 나물로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고 잎은 말려서 숯국과 차로 다려쓰기도 했습니다. 옛 숙담에서 7년 된 오랜 병을 3년 묵은 숙으로 고쳤다 할 정도로 각종 성인병과 만성병을 치료하는데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만 쓰면 인체 오장육부에 각 장기를 조화롭게 만들어 병에 잘 걸리지 않게 됩니다. 만약 산숙을 시장과 약재상에서 구입하실 경우에는 가늘면서 털이 많고 향기가 짙은 것일수록 상품으로 칩니다. 직접 채취했을 경우에는 봄과 꽃이 피기 전 초여름에 지상뿔을 잘라서 쓰면 되고 뿌리는 가을과 겨울에 캐내어 사용하면 됩니다. 숙은 산숙을 비롯해 개똥숙과 사철숙 참숙 등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약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채취시기와 토양환경적인 것에 따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산숙 성민은 쓰고 매우며 따뜻한 편으로 소량의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작용 부위는 강과 비신장에 들어가고 약재명은 애엽과 위초구초황초로 통용됩니다. 먼저 애엽은 아연성분이 굴보다 4배이고 소고기는 10배나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남녀 호르몬 증진에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양리실험에서는 지혈작용과 냉증화나 기관지평활근 이완작용이 있었고 진해거담 수면촉진 자궁흥분 유도 및 과민성 쇼크보호작용 등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따뜻한 성질로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장복하면 냉기를 몰아내어 냉증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에서는 간암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는데 간암세포 활성에 대해서 강한 억제작용 및 면역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애엽은 간조직세포의 자가 면역질환과 염증질환의 악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암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암에는 건조된 애엽 7g의 감초와 대출을 넣고 물800cc의 물에 다려서 아침과 저녁에 100ml씩 복용하면 됩니다. 다음 최근에 발표한 산숙추출 성분인 유파틸린이 최장염 치료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험 내용 중에 항염증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애엽에 유파틸린을 적용하면 급성 최장염 초기 반응인 아밀라아제 활성이 41.02%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장조직의 염증인자 베타 발현은 최대 72.83%까지 감소했습니다. 급성 최장염은 담석과 음주약물 복부 손상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애엽이 간질성 최장염과 부종에 대해서도 높은 억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최장염은 사망률이 20-30%에 이르는 질환이었지만 애엽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로 전망하였습니다. 급성 최장염에는 산숙을 건조시킨 후 분말가루로 만들어 1스푼씩 하루 2-3잔씩 마시면 됩니다. 당제로 쓸 경우에는 산숙 잎과 뿌리를 포함 육팔에 물 600ml를 붓고 다려서 하루 2-3잔씩 주기적으로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산숙 몇가지 처방법입니다. 최장암에는 산숙과 포공염을 각 5g씩 배합한 후 아침과 저녁 식전 2회씩 음용합니다. 또는 산숙과 숙부쟁이를 가루로 낸 다음에 하루 1스푼씩 먹으면 됩니다. 참고로 숙부쟁이는 최장의 무게 비율과 조직 손상 활성을 유의있게 감소시키고 최장암 세포를 억제하여 최장암의 최적의 약재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 의장과 비장이 허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산숙잎을 짧게 가루로 빻은 후 차숟가락으로 2스푼을 따뜻한 물로 복용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성 백대아에는 산숙 37.5g과 계란 1개를 술로 달인 후 이것을 매일 3회 식점마다 한 번씩 복용하면 됩니다. 각종 출혈 증상에는 산숙 37.5g과 민들레와 포항각 20g을 달여서 1일 2회로 나누어 먹으면 됩니다. 남녀부림증에는 삼지구엽초와 산숙을 20g씩 1시간을 달인 후 찌꺼기는 짜서 버립니다. 그리고 물려처럼 될 때까지 계속 달여서 이것을 한 번에 반 숟가락씩 하루에 3번 식전에 먹으면 됩니다. 그 밖에 산숙 뿌리는 정력에 좋다는 아연성분이 소고기나 굴에 비해 풍부하다 보니 술을 담궐 마시면 성호르몬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산숙은 따뜻한 성질을 지녀서 소화기가 차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에게 잘 맞는 약제입니다. 그러나 몸에 열정이 많은 사람은 과다사용 시에 의장염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